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개연구정 뉴스입니다. 첫 소식입니다. 개연구는 오는 26일 개연구청 6층에서 상반기 채용박람회를 개최합니다. 행사 당일 오후 1시부터는 감정균형으로 소통하는 CS라는 주제로 취업특강이 진행되며 2시부터는 구인을 희망하는 20개 직접 참가 기업의 인사 담당자와 고직자 간 1대1 현장 면접이 실시됩니다. 채용규모는 제조업 분야를 비롯한 조리보조, 청소미화, 배송직, 영업직, 회기사무원, 연구, 개발 분야 등 20여 개 직종으로 총 170명입니다. 이번 행사는 올해부터 본격 가동되는 서원일반산업단지의 일자리 연계 추진을 위해 서원산단 입주기업의 구직수요를 파악하여 직접 참가 20개 기업 중 총 7개의 서원산단 입주기업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. 서원일반산업단지 특별홍보관을 운영하여 서원산단 현장 밀착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을 위해 구성된 서원산단 일자리 창출 추진 실무협의회 각 기관별 지원사업 홍보와 취업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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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